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브리어 시편읽기 시간입니다 시편 9편 6절 빠르게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편 9편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봤지만요 2합체 아크로스틱이라고 부르는 알렙, 베트, 긴멜 이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6절에서 이제 긴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보겠지만 알렙, 베트, 긴멜, 담멜, 달렛이 와야 되는데 이 시편은 지금 바로 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렛 부분이 훼손되었나? 뭐 일단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6절 한번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6절 읽었는데요 언제나 시편이든 내러티브 본문이든 읽으실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트나흐라는 분리 악센트죠 이 아트나흐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전반절과 후반절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절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동사가 완료 형태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타라는 말이 있고 이 빠드타라는 이렇게 두 개의 완료 동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두 완료 동사가 타로 끝나고 있잖아요 자 이 칼 완료형은 모두 다 이 꼬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칼 완료는 완료형 동사는 전미동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꼬리 부분이 변하는 것이 완료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특징입니다 타로 끝난다는 것은요 이 타가 가리키는 것은 2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인칭 어미를 빼버리면 남은 게 어근이죠 이 가아르가 바로 이제 이 동사의 어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아르라는 말인데요 가아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책망하다 예 그래서 당신이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누구를요? 목적어가 나오겠죠 고임 열방들을 열방을 혹은 민족들을 당신이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바드타인데요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칼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 아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사는 카메치가 아니라 히레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은 이 어근을 봤을 때 가운데 글자에 따개시 포르테가 있죠 이것은 모두 이 동사의 스템이 PL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동사의 PL 완료 이남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PL이라는 스템은 보통 강조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바드는 기본적으로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멸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키셨습니다 누구를요? 라시아 악인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멸망시키다와 책망하다 라시아는 일종의 히브리시로 봤을 때 동의적 평행법이지만요 이 의미가 무조건 동의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떼되고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꾸지지셨고 책망하셨지만 그 결과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대상이 앞에는 고임 열방이었고 민족이었고 뒤에는 라시아 악인입니다 라시아는 형용사이지만 명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죠 그렇게 이 전반절의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절 가보겠습니다 후반절은 동사가 역시 똑같이 생긴 동사 완료형이 있죠 마히타 지금 6절은 모두 다 타, 타, 타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뭐 하셨습니다, 뭐뭐 하셨습니다, 뭐뭐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마히타인데요 이거 이제 어근을 찾기가 조금 까다로우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맴, 해트, 요드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의 어근은 마하입니다 마하 이게 지금 약동사, 불규칙 동사인데요 이 마하의 뒷부분 마지막 다음 해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드로 바뀝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해가 본래는 요드였을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불규칙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지금 파알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라메드자리에요 그래서 이 동사를 우리가 보통 라메드해동사라고 보통 말하죠 즉 이 라메드자리에 이 후음 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메드해동사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중간에 요드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히타고요 이것은요 이제 와이프 아웃 기본 의미가 닦아내고 치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동사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니까 결과로 멸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거를 지워버리신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지웠느냐 보통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목적어가 앞에 튀어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쉿 맘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대명점미사가 있죠 요 맘은 이제 3인칭 남우성 복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거는 쉠에서 왔죠 쉠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죠 당신이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치워버리시고 닦아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레올람 바 에드 직역하면 뭐 영원히 그리고 에드, 아드는 보통 어디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영원히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에드도 영원, 올람도 영원 영원까지 즉 영원히 당신이 그들의 이름을 지우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본문 비평장치를 한번 볼까요? 여기 6절에 비평장치가 달려있네요 예, 6절에 A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편 여기 있고요 6절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자, 70인역 헬라워 사본이라는 거고요 고대의 70인역에는 아까 그 자, 다시 위로 올라가면 입바드타, 아바드의 피엘 완료 동사죠 입바드타가 뭐로 번역되었다는 거죠? 카이 아폴레토로 되었다는 거죠? 아폴류미 라는 동사가 지금 원형인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뭐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라는 동사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앞에 카이가 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시키셨다 아우리스트 형태니까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 아바드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히려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배 아바드가 되면 지금 여기서는 피엘 완료잖아요 피엘 완료인데 요 앞에 접속사 배가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 아바드가 됐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형태가 단순한 칼 완료가 아니라 앞에 배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바브 연속 완료가 되는 거죠 완료 즉 우리가 보통 백화탈이라고 말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화탈 바브 연속 완료는 기본적으로 미완료처럼 해석을 하니까 만약에 70인역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기원의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만약에 70인역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열방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악인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했기 때문에 악인이 멸망할 거라는 거죠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MT 히브리어 본문 자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의 형태를 따르는 것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읽고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열방을 책망하셨습니다 당신은 악인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당신은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lı agreed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HO 이 worthも 동금도 유튜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